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공연, 기타, 광고샘 유형과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유튜버의 매출 구조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유튜버 분들께서는 거의 연예인처럼 활동한다고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뮤지컬 공연 같은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많이 아실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아 크리에이터로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고 유명한 캐리TV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이 캐리TV 러브 콘서트와 같은 어린이 가족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헤이진이나 럭키 강의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패밀리 뮤지컬 시즌 1, 2와 같은 이런 뮤지컬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뮤지컬이나 공연의 경우에는 주체사, 제작사, 그리고 대관시설,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MCN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출연자로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주로 티켓 판매와 같은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크리에이터와 관련돼서 기념품 판매 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수입을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3.3%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받으시거나 혹시나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런 정산 수입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도 주로 연예인과 같기 때문에 이런 MCN 회사들과 정산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이에 따른 수입을 또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수입을 정산받게 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입으로는 기타 또는 광고 수입과 같은 수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수입은 관접 노출 광고 주로 저희가 PPL 광고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접 노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할 때 주로 현물로서 많이 협찬이나 또는 광고 물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받게 되는 현물로 받게 되는 물품들을 신고를 할 때는 시가로 평가를 해서 수입에 가산해서 신고해야 함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별도로 책이나 문구용품 중에서 이런 키즈나 육아 크리에이터 분들의 캐릭터나 아니면 이런 이름을 본딴 제품들이나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는 주로 인세 수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티나 미용, 쇼핑몰 같은 것을 관련된 크리에이터 분들은 공동구매 수입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공동구매를 할 때 공동구매 물품에 대한 중개 수수료나 혹시나 직접 물품을 도소매로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를 해서 이런 수입 또한 소독세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추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방송 촬영 수입으로서 이런 수입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나 아니면은 뭐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런 수입을 정산받게 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방송 촬영 수입과 등의 라디오나 공중파 이런 형태로 사업소득을 받게 되고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연예인처럼 많이 활동하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광고 수입이나 추가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